체내자 금둥아 너무 잘생겼어요 금둥이 사랑해 엄마 다녀올게 금둥아 금둥이 사랑해 금둥이 사랑해 금둥이 사랑해 금둥이 금둥이 화이팅 하세요 금둥이 사랑해 금둥이 사랑해 사랑으로 만들겠습니다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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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나와 함께 사랑해 선생님이 어피를 쓰시나봐요 누가 쓰시나요 어르신께서 현동 공부하시는데 쓰는데 선생님 오늘 그 때 알았어요 엄청 썼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잘하세요 우리 어르신 그쵸 선생님이세요 화이팅 우리 보미쌤 많이 바쁜가봐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월급 주셔서 감사해요 월급 받으신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힘내셔야돼요 한날도 고생하셨어요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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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뜨거규 윤곰이 모 그리고 계세요 어르신 개구리 예뻐요 개구리가 개구리가 개굴개굴개굴하네요 어르신은 뭐 그리시나요 나무 나무 예쁘다 어르신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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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르신 뭐 그리세요 어르신 뭐 그리시나요 개구리 그리세요 어지러우셔서 아 너무 잘하셔요 잘하시고 계셔야되세요 선생님 존댓고 나라메 맞췄어요 아니 나 그렇죠 나무 그리고 이거는요 이거는 글씨가 뭘까요 아우 그 이거는요 응 예 100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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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 예 다음 주에 만나요. 마지막에 어르신 무슨 거에다 칠하시는 거에요 지금 나비 예뻐요 기침하시네 물 좀 갖다 드릴까요 2 어르신 어떤 거에 칠하시는 거에요 나무 이쁘게 칠 하세요 아 예뻐요 네 잘하고 계셔요 아 아 아 아 아 아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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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